마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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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먼저 먼저 와 멈춘 척해가 멈춘 척? 어 그래 하나 둘 셋 이미 내 팔이 너무... 제휴 왜? 제휴 왜? 제휴 왜? 제휴 왜? 제휴 왜 쳐준마 제휴 왜 쳐주지마 이제 저희끼리 멈춥을래 했거든 뭔지 안했어 여긴 5초만 웃겼네 그니까 내 맨이라이브 시작 다시 방송을 하면 말썰부터 드렸을래 컨셉으로 멈추고 있을까 지금 시청자가 391명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